안녕하세요. 강은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올림픽 무대들 비롯해서요. 스포츠 현장에서 맹활약하는 선수분들.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려면요. 그만큼 전문적인 관리가 완전 필요하겠죠. 선수들의 부상 방지와 경기력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신 분을 이 자리에 모셔보았습니다. 운동선수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김은국 한국체육대학교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이 자리 멀리까지 나와주셨는데 여러분도 이제 화면에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교수님이 옆에 계시니까요. 무척 떨리는데요. 교수님의 전문 분야 스포츠 의학에 대해 얘기를 나눠볼까 한데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상의 경기 성적을 위해서요. 선수분들의 컨디션 조절은 물론 멘탈 관리까지 완벽하게 전반적으로 관여하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또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스포츠 의학이란 건 무엇일까요? 네. 스포츠 의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이름이시기도 할 건데 또 막상 이게 뭘까 생각해보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사진에 있는 문대성 이봉주 선수, 봉준근 야구선수, 이대호 선수 등 스포츠 의학 하면 여러분들이 저런 스타 선수들과 같이 생활도 하고 저런 스타 선수들이 어디 불편한 곳이 생기면 치료도 하고 이렇게 멋지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포츠 의학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분들 의학은 왜 존재하는지 생각을 해본다면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통 사람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의학의 목표이자 역할이죠. 그렇다면 스포츠 의학의 목표이자 역할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하는 것이 스포츠 의학의 정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저와 같이 이런 대한체육회의 과거의 태능 선수촌, 현재는 진천 선수촌이죠. 이렇게 엘리트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치료하는 이러한 스포츠 의학의 분야에 관련해서는 운동을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력 향상을 돕는 이러한 역할이 바로 스포츠 의학의 역할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의학의 관련 분야를 좀 보신다면 운동하면서 다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안 다치고 안 아프게 운동을 잘 할 수 있을까 예방에 힘쓰는 그런 분야가 있겠고요. 그 다음 운동하면서 어떠한 부상이 발생한 선수가 어디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잘 찾아내도록 하는 진단을 잘 하는 분야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찾아진 진단에 따라서 가장 최선의 치료를 해야 되겠죠. 치료를 아무리 잘 해도 다시 원래 스포츠의 복귀를 잘 하려면 재활을 잘 해서 최선의 경기력으로 다시 원래 상태로 복귀하도록 하는 분야. 이게 스포츠 의학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야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스포츠 의학은 워낙 광범위한 분야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운동을 더 잘하기 위해서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프의 비거리가 훨씬 더 많이 나가기 위해서 테니스나 축구, 마라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훨씬 더 그 좋아하는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회복하고 또 심리적으로 많은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야도 스포츠 의학의 아주 중요한 분야가 되고요. 또한 운동하는 사람들의 건강관리가 스포츠 의학의 분야이기 때문에 동반 질환, 어르신들도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면 관절염, 고지혈증, 당뇨, 골다공증 이러한 만성질환의 관리와 관련된 운동치료 이런 것들도 스포츠 의학의 아주 중요한 분야가 되고요. 또한 똑같이 운동을 잘 하더라도 건강한 성인 남성이 운동할 때와 성인 여성이 운동할 때는 생리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수준의 운동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국가대표 수준의 여자 운동 선수들은 남자 운동 선수들과 달리 생리적인 여러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요. 특히 성장이 다 끝나지 않은 어린이, 청소년들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처럼 성장판이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도한 운동으로 인한 성장판 손상 등의 우려가 있고 또한 노인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만성질환, 뼈도 약해지고 관절도 약해진 상태에서 어떠한 정도의 강도로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해야 운동하는 것이 운동을 더 잘하고 건강을 유지해야 하는지 또 장애가 있으신 분들 있죠. 몸에 어느 기능에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은 다른 비장애인들과 같이 얼마나 더 운동을 즐기고 건강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러한 분야도 스포츠 의학의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저처럼 국가대표팀과 같이 오랜 시간 대한체육회 선수촌에 근무하면서 운동 선수들을 지켜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스포츠팀, 대회에서의 의학적 관리, 그렇죠? 예를 들어 야구 경기가 있으면 야구 팀의 팀 주치의로서 아니면 복싱 경기가 있으면 링 사운드 닥터로서 요즘 각종 격투기에서도 여러분들 TV에 보시면 옆에 무슨 출혈이 심하게 나타났다거나 출전한 선수가 큰 부상을 입으면 바로 뛰어올라가서 경기 진행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이러한 역할이 바로 스포츠 의학의 주요한 역할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별 대회 말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올림픽, 동계학의, 아시안게임, 동계학의, 패럴림픽, 동계학의 등 제가 2003년도부터 태능선수촌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지금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무려 14번이나 다녀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올림픽 개막식 중계하며 한국 선수단이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입장을 하지 않습니까? 손을 흔들면서 입장만 14번을 해봤더라고요. 와, 굉장히 선수군들보다 더 많이 하신 게 아닌가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스포츠 의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야는 약물과 관련된, 여러분들이 아마 도핑 이런 내용 많이 들어보셨죠? 일반인들은 치료하려고 약을 먹을 수 있지만 운동선수들은 어떠한 약물 복용이 어떤 부정행위처럼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하는, 그래서 스포츠 의학과 관련된 분야에 어떤 본인이 일을 하고 싶다, 이러한 분이 계시다면 약물 및 도핑에 관한 그러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정보들도 잘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스포츠 의학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스포츠 의학의 분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러한 스포츠 의학의 특징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의학의 특징은 관련된 전문가가 정말 다양합니다. 저는 재활의학과 의사이지만 정말 무수히 많은 전문가들이 그 전문가들의 의견에 도움을 받아서 쉽게 이야기하면 아주 훌륭한 최고의 선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매우 광범위한 학문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합응용학문이라고 해서 제가 재활의학과 의사니까 우선 재활의학을 가장 앞에 써놨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면 이러한 선수들은 정형외과 선생님들께서 또 전문적으로 수술적 치료를 하시게 되고 동반된 심장이나 관련된 건강과 관련된 다른 문제들은 또 내과나 다른 전문 분야 선생님들 제가 보면 레슬링과 같이 신체 접촉이 많은 운동선수들을 보면 또 피부의 질환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선수들은 또 피부과 선생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죠. 그 밖에 지금 현재 제가 체육대학에 근무하고 있는데 체육학과 관련된 많은 분야 운동, 역학이라든가 엔지니어링, 공학이라든가 또 여러분들이 아마 예측이 되시겠지만 양궁 선수나 사격 선수들은 고도의 집중력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많이 올림픽 결승전에 본인이 양궁 슈팅하는 자리에 섰는데 관중들의 막 함성이나 야유에 마음이 흔들린다면 손끝이 떨리겠죠. 그러면 금메달이 그 손끝에 흔들린 것과 함께 날아가 버리면 너무 안타깝겠죠.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잘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심리적인 접근 또 여러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런 양궁이나 사격 선수 이외에도 팀 스포츠, 축구팀 이 앞전 시간에 축구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죠. 야구팀이나 단체 종목에서도 팀 구성원들 간의 어떤 심리적인 갈등과 이런 것들이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심리 전문가들의 역할 그다음에 생리학적인 것 그다음에 운동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 그다음에 트레이너 분들 그다음에 영향, 스포츠 영향의 전문가 분들 이런 분들이 모두 다 관여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스포츠 의학의 분야이고 스포츠 의학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약간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는데 너무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죠. 내가 아는 것만 항상 맞고 상대방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래도 이런 스포츠 의학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불효파함이 나타나면 그 선수나 그 팀이 좋은 경기력을 나타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의 한계를 잘 이해하고 다른 전문가의 의견도 최대한 존중할 줄 아는 이러한 상호 소통의 마음가짐이 스포츠 의학을 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스포츠 의학 교과서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최고의 팀은 항상 최고의 선수들로 이루어진 팀을 이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최고의 선수들로 이루어진 팀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올림픽 야구 대표팀을 선발하는데 1번 타자부터 9번 타자까지 모두 2대5 선수 같은 홈런 타자로만 구성을 한 최고의 선수로 이루어진 팀보다는 1번 타자는 타율이 좀 약하지만 작전 수행 능력이 뛰어나고 2번 타자는 발이 빠르고 3번 타자는 정확도가 높고 4번 타자는 장타력이 높고 이렇게 서로 장단점이 있지만 잘 조화롭게 구성된 팀이 최고의 선수들만으로 이루어지는 슈퍼 엘리트 팀이죠. 이 팀보다도 훨씬 더 강한 최고의 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스포츠 의학의 특성은 각 영역에서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만 그 운동 선수 혹은 그 팀에 가장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스포츠 의학의 특성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미국에 근무할 때 팀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이렇게 하나 첨부를 해봤습니다. 제가 있던 대학병원은 노스캐롤라이나주라고 하는 곳에 있는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인데요. 이 우측 사진에 보면 아놀드 파마라고 하는 여러분들 아마 그 유명한 옷 브랜드 그렇죠. 옷 브랜드로 유명하지만 아주 유명하신 골프 네. 그 우산 맞습니다. 악어가 우산 쓰고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지만 그 밑에 있는 선수는 팀 던컨이라고 아마 UNC에서는 마이클 조던 웨이크 포레스트에서는 팀 던컨 아주 쌍두마차죠. 미국 NBA 프로농구에 팀 던컨이 모교라고 할 수 있는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에 있는 병원에서 제가 재활약과 의사로 근무를 했었는데 팀워크의 중요성 여기 있는 분들이 저는 의사이지만 간호사도 계시고 사회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언어치료사도 계시고 그 다음에 작업치료사도 계시고 물리치료사도 계시고 상당히 많은 물론 행정과 관련된 분도 계시고 실제로 한 분은 이 레크리에이셔널 테라피스트 렉 테라피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장애가 있는 분들 몸이 불편한 분들한테 병실에 제가 올라갔을 때 개가 돌아다녀가지고 깜짝 우리나라 같으면 병원에 재활 병동에 개가 돌아다니면 깜짝 놀라겠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외국의 분들 같은 경우에 또 개를 너무 가족처럼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신체의 어떤 사고라든가 질병으로 몸이 불편해지신 분이 재활의 의욕을 완전히 잃으셨는데 상당히 우울증이 올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재활은 본인이 열심히 해야 되는 면이 많은데 심리적으로 너무 우울증이 심해서 재활에 의욕이 없을 때 레크리에이셔널 테라피스트 놀이치료사가 저런 개를 데려와서 개와 함께 볼을 던져주고 물어오고 하면서 이분이 다시 재활의 의지를 불태우는 그렇죠? 그래서 스포츠 의학 재활 이런 것에 아주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기의 역할을 잘 함으로써 가장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포츠 의학의 특징은 이 다양한 분야의 협업이 필요하지만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현실적인 여건으로 볼 때는 이렇게 수많은 전문가들이 다 분업화해서 서로 다툼 없이 자기의 의견과 상대방의 의견을 잘 이렇게 조화롭게 절충해서 최선의 결과를 나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러한 전문가들이 이러한 분야에 다 참여하시기도 어렵고 본인이 여러 가지 역할을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러한 전문가이지만 다른 일도 같이 해야 하는 그래서 흔히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 전원 공격, 전원 수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올코트 프레싱으로 그래서 내가 이 역할도 하지만 저 역할도 해야 되고 그래서 혼자 수많은 영역에 많은 지식과 정보와 이해력을 가지는 것이 또한 필요하겠다 그래서 특히 스포츠 의학과 관련된 분야에서 본인이 앞으로 일하고 싶어하는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느 팀에 자기가 좋아하는 팀에 전담 트레이너나 아니면 주치의나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 스포츠 팀을 전담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팀과 대회에 동반해야 되는 일이 많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선수들의 모든 면 그 선수들과 관련된 영양, 심리, 의학적인 트레이닝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폭넓은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교수님이요 태능선수촌 음무실장님으로 지내셨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국가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스포츠 운동선수들을 직접 치료하시고 관리한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운동선수를 환자로 만났을 때 어떤 좀 특별한 점이 또 따로 있을까요? 네 일반 운동선수가 아닌 분들 같은 경우를 볼 때하고는 아무래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한 2003년도부터 태능선수촌에서 의무실장으로 근무를 벌써 한 17년, 18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느꼈던 점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항상 운동선수들은 전문적인 운동선수들 전문적인 운동선수들이 아니어도 주말에 운동을 즐기는 분들도 많잖아요 위크엔드 애슬리트라고 하는 주말에 골프나 테니스 많이 계시죠? 그렇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항상 가장 빠른 치료를 원하세요 가장 빠른 치료 내가 만약에 발목을 발목을 제일 많이 다치죠 가장 많은 스포츠 손상으로 전체 스포츠 부상 중에 많게는 25%까지도 차지한다고 얘기가 되어지니까 근데 발목을 다쳤는데 아무리 봐도 또 회복하는데 3주 이상은 걸릴 것 같은데 발목 인대는 아주 콜라겐 잘 아시죠? 이런 콜라겐 섬유가 잘 연결돼 있어서 타이트하게 뼈를 붙여주는 인대가 끊어졌잖아요 그렇죠? 부분적으로 끊어졌는데 이게 며칠 만에 붙으면 그냥 개구리겠죠 하루 이틀 만에 뒷다리가 나오는 개구리 올챙이들이라면 며칠 만에 인대가 다 붙을 수 있겠지만 사람은 고도로 분화된 고등동물인데 인대가 3, 4일 만에 붙으면 내 마음속에서는 붙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발목이 인대가 심하게 손상되었는데 선생님 다음 주에 시합이 있는데 어떡하죠? 저는 다음 주에 이 시합을 꼭 뛰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대표적인 스포츠 환자들을 대할 때 의료진으로서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특히 이러한 스포츠 운동 선수들을 환자로 볼 때 또 특징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이러한 분들은 대부분 항상 견적을 원해요 실질적으로 의학적인 진단을 원하지 않고 자세한 의학적 진단을 설명해도 그다지 관심은 높지 않으시고 그래서 언제 경기에 나갈 수 있습니까? 무조건 빠른 시간 안에 치료가 돼야 되는 거네요 저희가 카센터에 가서 자동차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가면 이게 견적이 얼마인지를 좀 알게 되잖아요 실제로 어디가 차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얼마에 고쳐서 언제부터 탈 수 있는지 차가 다시 언제 나오는지 이 관심이 훨씬 많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의학적인 관심사보다는 다시 운동에 복귀하고자 어느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선수가 유명 운동 선수가 어디 인대부상으로 3주 결장이 예상된다 네 뭐 햄스트링으로 몇 주 쉰다 그렇죠 바로 햄스트링이 얼마나 다쳤는지 의학적인 그런 관심보다는 그렇죠 몇 주 또 이것과 관련해서는 운동 선수 개인뿐 아니라 여러분들 아마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운동 선수와 관련된 감독 그 다음에 또 가족들 또 팀 이런 분들의 이해 당사자가 정말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축구팀의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급의 주 공격수가 부상을 당하면 손흥민 선수가 언제 경기에 복귀할지를 감독, 팀, 구단주 그 팀의 같은 수비수들이 모두 다 관심을 가지고 언제 경기에 복귀하는지 가장 궁금해하고 선수 당사자는 정작 그렇게 빠른 복귀를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독님 때문에 빨리 복귀해야 된다고 눈치를 보는 경우가 있거나 혹은 반대로 선수 본인은 내가 빨리 경기에 복귀하고 싶은데 부모님이나 구단주가 다시 경기에 복귀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 그래서 이해 당사자와의 관계가 매우 복잡한 것이 바로 운동 선수 환자들의 특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치료 및 재활의 목표가 매우 높아요 예를 들어서 보통 운동 선수가 아닌 분들이 테니스를 좀 하시다가 테니스 엘보 들어보셨죠? 팔꿈치 통증이 오면 테니스를 안 하시면 돼요 팔꿈치 엘보가 테니스 엘보라고 하는 통증이 거의 다 없어지시는데 테니스 선수가 테니스를 하다가 테니스 엘보가 왔을 때 그럼 테니스 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그 선수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내가 이제 운동을 못하나? 은퇴해야 되나? 네 테니스를 못하나? 그렇죠 그래서 이 운동 선수들이 의료진으로부터 가장 듣기를 좀 꺼려하는 얘기가 그런 종류의 얘기입니다 이러한 몸 상태로 어떻게 운동했어? 테니스를 이제 그만해야 돼 아주 실망이 크죠 그래서 이 선수들은 운동을 안 하면 안 아파요 하지만 운동을 할 때만 아프기 때문에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 안 하시면 좋아집니다 라고 말씀드리지만 이런 운동 선수들은 운동을 해도 안 아프게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고 선수들도 재활치료의 목표 수준이 상당히 높다 실제로 제가 태능선수촌에 근무할 때 선수들이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외방 나가기 전에 저한테 들려서 늘 하는 말이 선생님 저는 금요일에 외방 나가면서 선수촌 문 방만 나가면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최대한의 운동을 할 때 통증이 오고 아픈 것이지 일반 정상인들 보다는 훨씬 더 건강한 몸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진료할 때도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병원에 진료 갈 때 항상 엄사를 많이 부리거든요 아픈 데가 덜 아픈데도 더 아프다고 말하고 그렇게 하셔야 뭐 진료를 좀 더 세밀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주사 한 방 놔주시고 하니까 근데 운동 선수분들은 어떠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운동 선수들을 볼 때는 지금 우리 강은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많은 증상을 말씀을 하실 때 그 얘기를 잘 들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운동할 때 다치는 증상들은 여기 화면에 4번에 해당하듯이 그 선수가 하는 말에 왜 아픈지가 거의 대부분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파졌다 언제부터 아팠다 어떻게 하다 아팠다라는 말을 잘 들으면 이 사람이 어디가 어떻게 아프겠구나 하는 것을 많이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아프지 않게만 치료하면 오히려 그 선수의 몸을 해롭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목 인대가 아직 불안전한데 단지 진통제 주사만 맞고 무리하게 경기에 복귀했는데 통증을 못 느끼는 거지 거기가 다 나은 건 아니잖아요 그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동을 하다 발목이 손상을 입으면 첫 번째 부상 입었을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부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치료와 재활기간도 훨씬 더 오래 소요되고 또 어떨 때는 다시 운동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부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운동 선수들을 환자로 진료할 때는 통증이나 이러한 증상도 완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이 문제가 왜 생겼을지를 잘 알아서 그 문제가 생긴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문제가 생긴 원인을 해결한 상태에서 다시 운동을 했을 때 운동을 해도 다시 안 아파지겠죠 그래서 운동 선수들을 진료할 때는 항상 폭넓은 시야로 원인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운동 선수들은 운동 선수들의 수준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이 선수가 정말 국대급 선수 있죠 아주 유명한 프로 선수 손흥민 선수, 류현진 선수 이런 선수들이냐 혹은 그런 정도의 유명 선수는 아니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주말마다 골프를 많이 치신다든가 새벽반에서 수영을 열심히 다니시던가 이런 분들의 요구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면 정말 유명한 이러한 손흥민 선수나 류현진 선수 같은 선수들은 치료비가 몇 억이 나오든 상관없이 최대한 빠르고 최선의 치료를 무조건 해야죠 하지만 주말 골퍼 아니면 아침 수영반 내가 왜 갑자기 이번 달에 들어서 저 병에 들어갔더니 어깨가 왜 아프지? 하면서 병원을 방문하신 분들은 최선의 치료를 원하지만 그런 류현진 선수나 손흥민 선수와 같은 치료를 선뜻 받으시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약간의 어려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저는 맨 처음에 굉장히 어려운 분야일 줄 알고 제가 오늘 과연 어떤 질문을 드려야지 하고 왔었는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재미있죠 여러분들 채팅창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유저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스포츠 의학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 아까 전에 나왔던 것들 진료에 관한 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네 형님들 재미있으세요? 맞아요 저희 시청자분들이 어제부터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영어 이런 거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했는데 굉장히 지금 같이 즐기면서 보시고 계신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얼마만큼 빠른 시간 안에 치료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포츠 선수들이 생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아는 분야는 성형 붓기가 얼마만큼 빨리 빠지는지 이거를 생각하면서 성형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시술을 하거나 이 부분이 똑같아 것도 제가 아까 전에 혼자서 웃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아 선생님이 너무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너무 잘생기셨어요 아까 전에 교수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다고 강의 엄청 많이 하신 것 같다고 감사합니다 지금 아까 외모와 목소리 칭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질문이 질문 썼는데 올라가 버렸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한 번만 보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질문이 슝 하고 올라갔어요 네 뭐라고 웃으셨지? 한 번만은 부탁드릴까요? 시일쌤님 질문창에 제 나이가 40대인지 50대인지 아 그 질문이셨나요? 스포츠의학은 의학과를 나와야만 할 수 있는지요? 하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아까 이 앞전에 나왔듯이 스포츠의학의 분야는 정말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스포츠의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루트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물론 의사로서 참여할 수도 있고 치료사, 물리치료사, 트레이너, 영양사, 체육학 전공자 등등등 수많은 전공을 통해서 스포츠의학을 여러분들이 아마 접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 국내에서는 딱 이렇게 교육 커리큘럼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렇게 결정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런 스포츠의학에 여러분들이 관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아까 전에 멘탈관리, 심리적인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선했어요 정말 저는 선수분들이 정말 그런 굉장히 많은 관중들 앞에서 집중력을 어떻게 이렇게 발휘하나 했는데 심리적으로도 트레이닝을 해주실 수 있는 전문 분야의 선생님이 계신 걸 알고서 아 이런 분야도 있구나라를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저는 이 부분이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여러 선수분들을 치료하시다 보면 에피소드들이 적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까 올림픽만 해도 14번을 가셨으니까요 기억에 남는 치료 사례가 있으실까요? 네 물론 여러 선수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스포츠 스타들은 대체로 아프지 않다 아프지 않다? 그렇죠 몸이 아픈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는 좀 더 어렵겠죠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저와 많은 에피소드가 있다는 이야기는 다시 생각해보면 몸이 많이 아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선수들은 몸이 아팠는데도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이 사실은 가장 많이 기억에 남죠 그러면 그 아픔을 참고 견디고 이겨낸 건가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이걸 이겨내고 제가 치료를 하고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중계 화면에 그 선수가 뛰는 걸 보면 다른 여러 국민 여러분들이 보실 때하고 저는 약간 느낌이 다르잖아요 저기 아픈데 저기 괜찮을까 이런 느낌에 저는 사실은 상당히 더 불안한 마음에 경기를 지켜보게 되고 그런 선수들이 결정적인 승리를 따낸 다음에 메달을 딸 때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남은 알아주지 않지만 혼자서는 매우 감동하죠 맞아요 채팅창에 메시가 부상이 많이 없지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게 맞는 얘기네요 교수님 말씀이 잘하는 선수들은 조금 부상이 조금 덜하고 아프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예방에 힘쓰고 안 다치고 안 아프게 운동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그게 또 스포츠 이야기의 역할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한 레슬링 선수 노장 선수였고 올림픽 아시안게임에서 예선전 치르다가 심각한 목부상 때문에 팔에 마비가 왔는데 결국은 잘 극복해내고 대표 선수의 위치를 잘 지켜서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땄을 때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했고요 또 한 선수는 올림픽 직전에 허벅지 내전근이죠 대퇴근 부상을 입고 상당히 절치부심 끝에 출전권을 얻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했던 건 그 선수가 저는 이제 집에서 TV를 그때 당시에는 보고 있었고 이제 힘들게 같이 치료를 좀 도와줬고 금메달 따고 시상식 후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그 친구가 현지에서 저한테 고맙다고 전화해줬을 때 아주 개인적으로는 매우 감동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정말 저희와 다른 시선으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을 보시겠어요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저 선수는 저기가 아픈데 어떻게 저걸 이겨내지 하면서 굉장히 떨려 하면서 보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무대를 금메달까지 따고 전화가 오신다면 그것만큼 보람이 느끼는 일이 없을 것 같네요 제가 듣는데 왠지 교수님의 마음이 부럽고 굉장히 저도 앞으로 볼 때 유심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요 미래의 스포츠 의사를 꿈꾸는 분들도 계실 게 분명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성공적인 스포츠 의사가 되려면 무엇보다 스포츠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밖에 어떤 점을 잘 보면 성공할 수 있는 스포츠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많은 운동 선수들은 정말 아픈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의료적인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런 선수들한테 그 선수의 입장에서 그 스포츠가 그 선수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를 의료인으로서 잘 이해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즉 그 스포츠가 선수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가는 예를 들어서 어떤 테니스나 복싱 선수가 팔꿈치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엑스레이 사진이 50대 관절 사진이 나와요 이 팔로 어떻게 운동을 합니까? 이렇게 의료인들이 쉽게 말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선수는 그 말 의사의 한마디에 상당히 마음에 깊은 상처를 얻고 나는 이제 20대 나이에 운동을 열심히 해서 팔꿈치 관절이 좀 많이 안 좋아졌는데 이 팔로 어떻게 운동을 합니까? 운동하지 말고 일단 3개월 쉬세요 운동 선수들이 한 3, 4개월 그냥 쉬어버리면 상당히 치명적이거든요 정말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료인들의 한마디가 그 선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선수에게 그 종목이 얼마나 중요한 본인이 어릴 때부터 꾸준히 운동을 해온 선수라면 얼마나 그 종목이 자기에게 중요한지를 잘 공감하는 것이 정말 필요할 것 같고 각각의 스포츠에서 내가 만약에 배구를 좋아하면 배구 선수들한테는 어떠한 능력이 필요한지 배구에 대해서 잘 알고 내가 축구를 좋아하면 축구 선수들에게서는 어떠한 능력이 필요하고 어떠한 부상이 많은지 그 스포츠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포츠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펜싱 선수들은 거의 기본적으로 손가락이 다 아파요 아마 이 그립 안에 여러분들 대략 이해되시죠? 칼로 계속 서로 싸우고 하기 때문에 물론 무릎도 아프고 여러 군데도 아프지만 손가락이 아프다고 하면 펜싱 선수들은 손가락이 다 아파요 라고 얘기하면 선수들이 마음의 위안을 얹고 아 그렇구나 볼링 선수들이 요즘 볼링 많이 치시죠? 볼링을 전문적으로 치는 선수들은 손가락 관절이 다 아파요 다 무수히 볼링공을 던지다 보면 사격 선수들도 권총 사격인데 어깨 회전근이 끊어질 정도로 어깨가 많이 아픕니다 어깨이 하루에도 아주 1000번, 2000번씩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에 이 선수들이 왜 아픈지에 대해서 스포츠를 잘 이해하면 그 선수가 나에게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이 선수가 왜 아픈지 그리고 특히 예를 들어서 역도 선수들 무릎이 정말 많이 아파요 역도 선수들에게 무릎이 왜 아픈지 자세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하고 인상이 어떻고 용상이 어떻고 전문 용어도 같이 나누면 선수 입장에서 보면 이분이 스포츠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하시고 내 종목에 대해서도 잘 아시고 하기 때문에 상호 신뢰감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더 많은 정보를 주고받다 보면 더 치료도 재활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런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 내가 어떤 종목에 스포츠 의학에 관련된 혹은 스포츠 의사가 되고 싶다면 그 스포츠에 최대한 많이 노출되셔야 돼요 그 스포츠를 직접 하시는 것도 좋지만 직접 하시는 게 어려우시다면 그 스포츠를 많이 보시면 좋습니다 많이 보고 관람하고 재미를 갖고 규칙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운동 선수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모든 스포츠의 전 과정을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건 아테네 올림픽 한 체급의 유도 선수들 여러분들 아마 유도 경기장에 중계방송 되는 것만 보시지만 그 뒤에 통로는 감독과 선수와 주치의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아마 무슨 복싱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두운 긴 터널을 그죠 이 후드티 같은 거를 머리에 쓰고 정말 긴장된 표정으로 같이 갈 때 감독과 선수 본인은 정말 긴장되는데 그 뒤를 졸졸 따라가는 의사의 마음도 사실은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 선수가 경기에 지고 다시 그 길을 돌아올 때 내가 어떤 말을 전해줘야 될까 이런 그런 것들 그 스포츠의 처음부터 그 스포츠의 끝까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좋은 스포츠 의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꼭 짚고 가야 될 문제죠 굵직한 이제 세계 대회에서 늘 빠지지 않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도핑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음료수 하나 잘못 마셨다가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도핑에 대한 정보, 약물 부주의 사회를 한번 볼 건데요 제가 이제 저는 연기자도 하고 BJ를 하다 보니까 피부과에서 그냥 뭐 비타민 주사 이런 거 하나 마저도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런 것들도 운동선수도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네 그게 이제 도핑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도핑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그 상식으로 누구나 다 이 스포츠들을 스포츠를 주변에서 쉽게 접하시기 때문에 이해하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핑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간략히 설명을 드린다면 도핑이라고 하는 말은 과거에 그 포도주 비슷하게 포도 껍질 같은 걸로 뭔가 이렇게 발효된 건지 술처럼 만든 건지 하는 그 음료를 얘기하는 그 네덜란드 도프 왠지 네덜란드 말 같죠? 그렇죠? 고기로 같기도 하고 네 그게 ING 붙어 있는 게 바로 도핑인 거죠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들 아마 무슨 그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런 다큐멘터리 보면 그 어떤 부족의 축제를 2박 3일간 쉬지도 않고 우가우가 막 춤을 추면서 어떻게 저게 체력이 될까? 이렇게 궁금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20세기 초에 남아공의 줄루족 전사들이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막 파이팅을 하기 위해서 뭔가 그런 포도 껍질 같은 걸로 만든 발효 음료를 먹고 지치지 않고 계속 뭔가 에너지를 얻었다 라는 그런 가설 그게 또 있고요 또는 1900년도 1899년도죠 영국에서 경마 있죠? 경마 경마할 때 말에다 돈을 걸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우승을 하면 우리가 이제 상금을 이제 같이 분배하게 되는데 경주마한테 뭔가를 먹여서 몰래 일종의 부정행위죠 그 말에 돈을 거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우승하면 내가 상금을 타는 이러한 거에서 그 약물을 스포츠 선수들이 복용해서 요즘 운동을 잘하면 돈과 명예가 따라오잖아요 이런 것과 관련돼서 사람이 그 말에 먹였던 약물 그런 행위를 도푸라고 했는데 그게 사람이 먹기 시작하면서 그게 도핑으로 유래되었다 1900년도부터 주작이 기록에 따르면 그리스 로마 고대 올림픽에서도 이러한 부정행위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고 전해지더라고요 와 굉장히 역사가 심각하네요 그럼 도핑에 대한 정의는 네 도핑은 여러분들이 아마 뭔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먹거나 주사를 잘못 맞았거나 네 네 이거를 또 도핑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도핑 약물도 금지되지만 도핑 방법도 금지가 돼요 방법이요 뭐 뭐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서 수액을 맞았다든가 수혈을 받았다든가 이것도 부정한 방법으로 운동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금지 방법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 선수들이라면 이게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네 네 의학적 사유 없이 부당하게 수액을 맞거나 예를 들어서 내가 체급 종목 선수인데 개체량 하잖아요 그래서 체중을 빼고 체중을 뺀 후에 수액을 몇 킬로를 맞으면 다시 체중이 쉽게 올라가는 방법도 일종의 부정행위 같은 것이다라고 그럼 마늘 주사 이런 것도 함부로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엄밀하게 보면 12시간에 100cc가 넘어가는 수액은 부정행위에 혈액의 양을 늘리는 건데 마늘 주사, 태반 주사 이런 것들은 그 정도의 양은 아니고 성분 중에 위험 성분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금지되는 거죠 그래서 도핑을 금지하는 이유는 시험 볼 때 컨닝하는 것처럼 페어플레이가 아니다 스포츠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공정한 스포츠 정신에 위배된다 또 두 번째는 더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어요 운동선수들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약을 복용해서 운동을 더 잘하고 약을 복용해서 몸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다가 오히려 그 약물에 의해서 건강을 아주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제가 알던 과거에 선수촌에 있을 때 지도자분들 계시죠? 역도 지도자분께서 해주신 얘기인데 잘 아시기 어렵겠지만 88올림픽 이럴 때 그때 당시에는 중동 지역에 있는 국가가 역도의 최강국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자기 체중의 3배를 너끈히 들어올리는 이런 게 가능했었는데 이러한 엄청난 중동의 역도 메달리스트들 중에 현재 살아있는 분이 거의 안 계시다고 해요 거기다 돌아가셨다는 거죠 아 그럼 그때 그때 부정한 방법으로 약물을 복용하셔서 최고 기록으로 메달을 땄지만 그 이후에 급성 심장사라든가 여러 가지 중증 부작용으로 인해서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최근 이러한 있을 수는 없는 네 88년도입니다 여러분들 88올림픽 구렁새 굴리던 시절이죠 네 맞아요 옛날입니다 그만큼 도핑이 건강에 상당히 해롭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그림에서 보시면 저것은 아마 제가 받은 사진인데 네 운동선수가 약물을 복용하고 본인이 메달을 따면 소변검사를 해야 될까봐 저런 관을 자기 요도에다가 넣고 풍선에 약물 복용 전에 있는 소변을 넣은 다음 메달을 따고 도핑검사할 때 부정행위인 거죠 기존에 정상소변을 넣고 소변을 받으려다가 발각된 저걸 넣었다고요? 뭐 그렇다고 하네요 헝가리에 유도선수가 넣었다고 알려진 그런 증거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큼 여러가지 도핑의 방법들이 저거는 상당히 과거의 도핑이고 최근의 도핑의 변화를 보시면 네 여러분들 아마 박태원 선수가 전신수영복을 입었을 때 이게 전신수영복을 입게 되면 부력 때문에 경기 기록이 좋아진다 맞아요 그런 얘기 있었어요 실제로 올림픽 같은데 수영선수들의 숙소에 가게 되면 그 침대에 잔털이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다 깎아서 마찰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0.0001초라도 기록을 단축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전신수영복은 최근에 약간 반신수영복으로 어느 정도 국제수영연맹에서 협의가 이루어진 것 같고 최근에는 뭐 유전자 도핑 그림에서 보면 한쪽 끝에 있는 쥐가 다른 쪽 끝에 있는 쥐보다 매우 작죠 네 네 네 저건 아마 매우 유명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아놀드 슈얼제네거 마우스 여러분들 아마 터미네이터라든가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아놀드 슈얼제네거 잘 아시죠 네 네 그 별명을 가지고 있는 쥐예요 유전자 조작을 했더니 밑에 그 해부 사진을 보면 정말 몸짱 쥐가 된 거죠 훨씬 두 배예요 그렇죠 네 이런 유전자 조작도 도핑과 관련된 부정행위이다 혹은 브레인도핑 뇌의 어떠한 특정 영역에 이건 현재 그 주요 병원에서 재활치료할 때 몸이 불편하신 분들 뇌에 여러가지 전기장 자기장 치료를 하면 뭐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 아마 과거에 MC 스퀘어라고 공부 잘하고 이렇게 집중력 도와주는 아시는군요 알죠 띠띠띠띠띠 그런 종류의 어떤 뇌에 자극을 하면 써보셨군요 소리까지 아시는 거군요 저는 근데 안되더라구요 아 네 저는 도핑이 잘 안 먹히는 몸인가봐요 네 그래서 양궁이나 사격같이 집중력이 필요한 종목에서는 이러한 그 이 전기장 자기장 자극을 통해서 경기력에 부당하게 사용한다든가 혹은 사이클 기어에 모터를 작은 걸 달아서 내가 할 수 있는 힘보다 더 강하게 모터를 돌린다든가 혹은 수술을 통해서 과거에 대치동 엄마들이 혀 밑에 프레눌룸이라고 하거든요 혀 밑에 있는 이 연결된 부위 아시죠 네 그 부위를 잘라서 영어 발음 좋아지게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 저 그래서 여기 입술 거기 저도 여기 잘랐어요 아셨나요? 알아요 저희 어머니가 데리고 가서 아 네 네 네 알죠 발음이 좋으실 거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야구 선수가 포크볼을 잘 던지기 위해서 손가락 틈을 잘라서 손가락을 넓게 만들어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다 수술적인 도핑이다 그래서 도핑의 종류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도핑과 관련된 것은 약이 도핑과 관련된 약은 항상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떠한 약들은 운동 경기 중에만 금지되고 오 평상시에는 금지되지 않는 약물도 있습니다 대부분 감기약에 들어있는 코막힘 약들이 저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어떠한 그 약물은 어 특정 운동 종목 양궁이나 사격 뭐 스노우보드 이런 종목에서만 금지되는 뭐 이런 약물의 종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식적으로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웃고 계신데 제가 저는 대치동은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도곡동에 살아가지고 도곡동에서 학교를 나와서 어머니가 조금 억척스러우셨어요 숙명여고 숙명여중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머님이 학교 이제 그거에 좀 높으셔가지고 근데 보니까요 부주의 사례가 있는데 저기 위에 보이는 MO 저런 거는 보충제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근육 막 그런 것도 안 되는 건가요? 그 중에 일부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아 과거에 보면 이건 우리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나온 교육자료를 제가 여기 같이 캡처한 건데 저런 보통 보충제라고 하는 것 중에 흥분제 같은 것들이 섞여있는 요즘에는 인터넷 직구로 저런 것들을 막 이렇게 해서 드시다 보면 그중에 약간 흥분제라든가 아니면 남성 호르몬 제재 이 몸 만드는 몸 키우는 이런 것들이 좀 들어있는 것들이 쉽게 노출되고 이러한 제재는 실제로 어떠한 아주 유망한 선수였는데 뭐 세계 랭킹이 점점 올라가서 아주 메달을 딸 것을 유혹한 선수였는데 경기를 갔다가 과거에 어릴 때 같이 운동하던 선배를 만났는데 방한 게 인사하고 형 뭐 먹어요 했는데 나 이거 보충제 했더니 너도 먹어볼래 해서 먹었는데 그걸 먹고 경기에 뛰었다가 흥분제가 이게 검출돼서 선수가 아마 2년 이상의 자격 경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운동선수로서는 정말 유망한 선수에게 매우 치명적인 거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의 경우에는 내가 어떠한 보충제라든가 내가 먹는 이러한 성분이 어떠한 성분인지 내가 맞는 주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고 먹고 잘 알고 맞아야지 그냥 모르고 먹든지 주사 맞든지 하면 나중에 상당한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운동하신다 그러면 몸에 좋은 한약 재료를 써서 보약도 먹이고 예를 들어서 뱀 소주 이런 것도 만들어 주시고 하시잖아요 그런 거 먹을 때도 성분을 잘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런 성분들은 저희가 모든 사전 조사를 통해서 다 알아내기 어려운 복합제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거의 괜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끔씩 그런 사례들이 기존에 이런 진해환 이런 거에서 거의 괜찮지만 일부 이런 양성이 본의 아니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었다든가 하기 때문에 저런 성분을 알지 못하는 것을 복용할 때는 항상 주의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 밖에 이런 일이 사실 너무나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육류 오염이 사실 이 얘기가 많았어요 육류요? 그렇죠 과거에는 저희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소를 도축을 할 때 물 먹인 소 소에게 물을 먹여서 소의 체중을 늘려서 더 비싼 값에 팔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몇몇 나라에서 소의 몸을 키우기 위해서 몸을 키우는 남성 호르몬 제재를 소한테 먹어요 그럼 소가 몸짱 소가 되는 거죠 근육질 소가 그러면 쌍값에 소고기의 판매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소고기가 유통돼서 그런 소고기를 먹으면 본인이 도핑을 안 해도 그걸 먹은 운동선수는 양성 반응이 자꾸 나왔던 거예요 이거는 정말 속상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도핑과 관련해서 이러한 것들에 오해가 있는 것을 최근에는 아주 미세 용량의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서는 이러한 선례가 있으니 도핑 양성 반응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요 이 도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금세 갔어요 교수님 벌써 시간이 마무리할 시간이 다 왔는데요 저희 시청자분들도 지금 열띠개 채팅창에 많은 의견과 궁금증을 많이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어요 여러분들 재미있으셨나요? 정말 재미있으셨죠 저도 오늘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게 되어서 오늘 교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시간이 참 빨리 흘렸죠 네 지금까지 저희 김은국 한국체육대학교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마지막 인사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50분 정도의 시간이었지만 시청자 여러분께서 스포츠 의학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에게 오늘 너무 좋은 정보 유익한 정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교수님 강의 잘 들으셨죠 여러분들 그러면 잘 들으신 분들은 이 문제 맞추실 수 있습니다 퀴즈 하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 평창 올림픽 성화봉을 잡아라 세 번째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문제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선수가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금지 양문을 사용하는 것을 이 걸음날은 무엇일까요 1번 토핑 2번 링거입니다 방송 후 올림픽 아카데미 방송국 게시판에 접속하셔서 퀴즈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문제 맞추신 분들 가운데 총 세 분을 뽑아서 성화봉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또 남은 시간에 많은 알차고 유익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강의도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강읍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gezeg dolls 보컬 그의 이런 내용을 표현한carbon